구청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뭔가 이런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민 기자가 24대1로 대패한 4년 전에 서울구력을 국민의힘은 구청장 25곳 가운데 20곳을 이긴다 이런 윤석민 기자의 글이 실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홍준표 당신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우리는 찬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개 구청장 자리 가운데 24개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당이 승리한 곳은 서초구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당대표는 홍준표 씨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공당 같으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거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찬패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준 표도 찾아 먹지 못하고 표를 잃어도 입 다물고 있고 표를 도덕질을 당해도 선관위 눈치를 보고 벌벌 뜨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당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를 배격하는 가장 첫 단추에 당한다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보면 보수적인 그런 정치인의 여러 그런 대표자들 가운데 한 분인 홍준표 씨도 참 내가 볼 때는 크게 반성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 탈화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18일 종화일보가의 통화에서 1차적인 목표는 25개 구청장 선거 가운데 20개는 승리하는 것이고 서울시 의원은 112석 가운데에서 80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 탄화를 기대하는 배경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의 후보의 인기가 있다.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세훈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선거 결과, 민의가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고 2018년 5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앞서간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시장, 서울시구청장, 서울시의회의원 이런 걸 다 싹쓸이 한 거죠. 그러니까 혼똥 사회가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반지성주의가 범랑한 겁니다. 기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그렇고 오세훈이 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운동을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밝혀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좀 조심해서 좀 작게 하거나 안 하면 당연히 민의가 반영된 국민의힘이 소위 상당 부분을 탄환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온통 거짓이니까 온통 가짜니까 이 가짜가 바로 반사실, 반과학, 반지식이 반진리가 반진실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원천인데 그거를 그냥 엉뚱하게 그냥 경강부회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석권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15개 가운데 2개 빼고 경북지사하고 대구지사를 빼고 2018년에 제7회 지방선거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서울에는 25개 자리 가운데 24개를 차지했죠. 인천은 10개 자리 가운데 9개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31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9개, 이거는 시군,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을 포함하겠죠. 대전은 5개 다 차지했습니다. 충남은 15개에서 11개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은 47개 가운데 41개를 차지했습니다. 구청장을 41개를 차지한 거죠. 서울보다 좀 낫습니다. 울산은 22개 가운데 17개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는 38개 가운데 29개를 차지했습니다. 싹쓸이를 한 거죠. 이 싹쓸이를 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밝혀낸 것은 모두가 사전투표 득표수는 바로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다음 강력의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의원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110자리 가운데 102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은 37자리 가운데 34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뭐 이렇게 싹쓸이급시죠. 경기는 142자리에서 135자리 차지했습니다. 대전은 22자리에서 21자리 차지했습니다. 세종은 18자리에서 17자리 차지했습니다. 충남은 42자리에서 33자리 차지했습니다. 충북은 32자리에서 34자리 차지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야당에 있던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것이 서울 6자리 인천 2자리 경기 4자리 대전 1자리 세종 1자리. 뭐 이게 공상당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다 차지해버리죠. 한 자리 한 자리 왜 끝자리를 남겨뒀습니까? 이게 다 뭐였습니까?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래서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서울구청장 자리를 어떻게 도덕질했는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률입니다. 사전특표 참가자 수의 조작률. 앞에 숫자가 뭡니까? 조작한 표수 뒤에 게 뭡니까? 종로구청의 여러분들 사전특표 참가자 숫자죠. 유일하게 7번인 서초구청장의 조은희 씨만 22%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빼앗지 못하고 25곳 가운데 24곳을 여러분들 빼앗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다수의 폭거를 할 때는 반드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과학을 왜곡합니다. 이것은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교정을 하겠습니다. 39167 인천시 중국층 14% 조작은 맞는데 이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방송 끝나고 조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다 조작합니다. 광역단체장 여러분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22% 조작을 했고 서울교육감은 20% 조작했고 대구시장 24%, 대전시장 20%, 인천시장 12%, 광주시장 0%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훔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위반한 내란이 발생한 겁니다. 2018년도에도 내란이 발생했고 2020년 총선에서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서도 다루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나겠죠. 이게 지방자치, 이게 한국을 덜썩거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옆에서 첫 건너는 또 얼마나 안이 되옵니다. 안이 되옵니다. 각하 안이 되옵니다. 안이 되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덮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덮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동훈 침사에도 일정한 선거관리부실조차도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권 범죄무 합수수사단,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관여된 거지만 선거 부정은 대한민국의 전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마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있냐 여부에 달려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수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거부하고 그냥 반지성주의가 어떻니 민주주의 위기가 어떻니 자유가 어떻니 선택의 자유가 어떻니 해봐야 다 그러니까 말장난입니다. 나는 말장난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그냥 묶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측근들 다 묶자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악과 손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하는 건 잡는 건 악과 여러분들 뭐죠?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침하고 난 다음에 악과 공범자 관계에 들어가는 거라는 문제가 그 문제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악과 한 배를 타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진실과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악과 단절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못하겠다. 가만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다. 엄두가 안 난다. 겁이 난다. 이렇게 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덮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곧바로 악과 공범자 관계에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상국가의 여러분들 바로 궤도 복귀를 약속했기 때문에 표를 던지는 모든 유권자들은 다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지지층 없는 대통령은 허당입니다. 지지층이 없는 정당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지지층의 여러분들 소위 지원이 없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좌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호시탐탐 그것을 넘겨뜨려 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층은 열렬하게 공정과 상식의 구현이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뭡니까 매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분명히 해 주실 거다. 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위 그냥 답답함과 간절함과 이 열렬함을 저분이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표를 던진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도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끝이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아주 빨리 바뀝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소위 강가를 지나는 강을 지나는 배를 뒤엎을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행렬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지지층이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판입니다. 전제를 깐 겁니다. 당신이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줬다 이야기죠. 도저히 저쪽은 찍을 수 없으니까 표를 준 건데 당신이 공정과 상식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인 선거부정 문제에 듣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하고 결별이다 이야기. 당신의 끝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은 어글만에 계속 하나씩씩 넘어가며 basic 역할을 마치고